하나 둘 셋! 3번! 2, 4, 4 아 지훈아 한 번 해봐요 누가 1번이냐? 하나 둘 셋! 5번! 하나 둘 셋! 6번! 아 이제 1번을 가보셨어요 1번이랑 10번 남았네 하나 둘 셋! 7번이야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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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 아니에요? 1번이야? 뭐가 1번이냐? 아! 3번이야 3번 3번이야 야 이게 게리야 어떻게 이런걸 진짜 2번이냐 1번 헤네리 나 이거 봐도 모르는데 읽어주세요 책의 동전을 형보다 한 번 잡으세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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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탈락하면 다음은 지금 다 올라오면 됩니까? 이야! 좋다! 아이고 아이고 어렸는데 이야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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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이렇게 10번이 저에게 야 이런 행운이 저에게 오나요 저희는 바람이나 좀 쎄다고 올라올래요 아 그래요 야 잘하면 2바퀴 본다 그러니까 여기다 높으면 여기다 높은 아 아 미리 얘기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네 탈락하면 그냥 바로 올라오시면 돼요 네네 뭐 기차 따라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죠 쿨하게 나세요 서로 이런 걸 쿨하게 납시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아니야 괜찮아 게리야 떨어지면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는 거야 야 무조건 넘기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혼자 남는 거야 혼자 남는 거야 야 무조건 넘기는데 너무 많아 혼자 남는 거야 사실 뭐 뜨개질 거리나 식사 없이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 시간 많아 어 저 앞에 있다 어 저 앞에 있다 아 아 아 자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시간 빨리 빨리 자 자 자 갑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circumstances 도달하려고요. Fray Sort pas dur!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뭐야. 내가 그려진 Влад? 야 대단하다 그래 야 뒷모습 봤네. 야 내가 그러잖아 창이. 얘 얘기했잖아 아 진짜 웃긴다.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리 안 형이라고 안 하기로 했잖아. 안 형이라고 안 하기로 했잖아. 안 형이라고 말하지마. 이거 봐 이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진 않아요. 약간 차이가 먼저 떨어졌는데. 많이 찍어진다고. 많이 찍어진다고. 갔다 오세요. 근데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. 이게 두 바퀴가. 이것도 이게 안 좋다 진조가. 우리 형님들이 계속 얘기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. 이게 약간 무슨 마법 같아. 이렇게 운이 없진 않은데. 잘 모르는 거야. 그렇지. 감사합니다.